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9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4일날 출석하라고 했던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바쁘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그런데 오전에 출석할 수 받아들이지 어렵다. 검찰이 거부를 하자 그러면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행사를 했는데 오후에 단 20분 동안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인사만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검찰이 다시 9일까지 7일부터 9일까지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이내 나와라.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주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검찰은 안 된다. 다시 모습을 박았습니다. 9일까지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오늘 9일날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9일날 출석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재명은 오늘이 7일이니까 그래서 이틀 뒤에 오늘부터 이재명이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도 됩니다. 9일날 출석해가지고 일종의 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9일날 안 나오면 검찰은 이제 3번 통보해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소환 도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소환에 응하는 것도 아닐까. 영장 청구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단식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이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을 그만두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의식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바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게 가결될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은 덜서 구속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수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이재명 쪽에서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다가 백기를 든 백기 투하한 걸로 보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박성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날 검찰에 출석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수환에 당당히 맞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맞을 것 같으면 진작 8월 30일도 있고 9월 4일도 있었는데 다 여러저렇게 이유를 대고 핑계대다가 지금 단식한다고 쇼를 하면서 9일까지 그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다 이라고 해서 9일 출석에 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재명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국회 출석 의무를 포기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언제 정기국회에 잘 출석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출석이 아니라 이재명은 감옥에 이사할 사람인데 지금 엉뚱한 곳에 가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이사할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있으니까 선전선동하고 계속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개딜들을 모으고 지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절도 하게 만들고 교시도 하게 만들고 이건 보면 국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돋댁이 시안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박성준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금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고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폭망했다. 모든 이슈를 단식 텐트가 다 갖고 있다. 단식한다고 해놓고 음식을 먹고 있고 그런 장면이 포착되고 있고 또 쇼를 하고 있고 매 안에서 여기 지폐를 열고 있고 촛불 지폐도 열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국회 이재명이 상임위원에 출석했다가 거기 출석했으니까 상임위원장 보고 경례 말씀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충우돌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상하다. 이재명은 음식도 먹고 안에서 화장도 하고 텐트 안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재명은 드디어 항복을 하고 출석한다. 원래 이 단식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어도 출석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단식으로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은 밥을 온전하게 굶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8일째로 점어들었는데 이러니까 8일째로 점어든 사람치고는 너무나 생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단식을 하면 안 되는 당뇨병 환자 인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2, 3일만 단식하더라도 절당 쇼크로 생명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제 9일을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그 임박해서 오늘 내일 주면 이재명은 아주 건강이 안 좋다. 악화됐다. 이런 기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일 날 이재명은 CBS 라디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검찰 조사를 회피했는가?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무데나 말을 갖다 붙이면 말인 줄 아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이 공개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원지검 측은 알림을 통해서 이재명 측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번 12일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일 날.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일 날 와라. 7일부터 9일 사이를 출석해라. 7일부터 9일 사이. 이처럼 검찰 소환 1증을 두고 공개적으로 양측이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 9일 날 출석하겠다. 이재명이 출석하겠다. 하면서 이재명은 그야말로 검찰의 압박에 손을 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검찰 소환에 3번 넘었기 때문에 형사소속법에 따라서 2번 이상 불행하면 바로 긴급체포할 수가 있고 또 수사, 조사 없이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재명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 하는 검찰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소환에 2번 이상 불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도주 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단식하면서도 스스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쪽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도 큰 근거가 되고 또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난 31일부터 단식 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국회의에 본회의도 들어가고 상임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지지자들 오면 거기도 말하자면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어제는 촛불집회를 하는 데서도 연설됐습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면 여러분 팀을 더 내치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이재명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제대로 다행식하는 것 같지 않다. 이재명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고기를 싹 돌려가지고 음식을 탁 집어넣는 물, 입에 집어넣는 거 포착돼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집어넣고 안 넣은 것처럼 이렇게 턱을 서고 공부고 있다가 사람이 안 보이면서 돌아서고 또 뭔가 종이컵에 무엇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구르르 마시고 있고 그리고 보온병을 마시고 있고 소금도 먹고 있고 온갖 거 다 먹고 있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양희몬형이 무슨 약이라고 주는데 그걸 한꺼번에 내알먹으라니까 그걸 또 탁 입에 틀어넣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유튜브가 거기에 뻗쳐 놓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말하는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앞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걸 아마 잊고 있는 것 같아. 잊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먹을 때는 고기를 싹 돌려가지고 뒤에 먹고 있는 것까지 그것도 유튜버들이 양옆에 쫙 포진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이재명의 일거수일토족을 생중계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번에 VLR 출석할 때 어떻게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걸어서 나올지 휠체어 타고 갈지 앰뷸런스를 타고 갈지 조사받다가 쓰러진다고 할지 뭔가 또 다른 쇼를 벌이지 않을까 워낙 쇼의 달인이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검찰도 이제 이재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이번에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걸로 보이고 이재명 이제 본인이 단식하고 벌벌 떠는 모습으로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또다시 체포 동의안, 부결하는 온갖 쇼를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검찰로서도 이재명의 일거수일토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거의 혐의를 보면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의 절망과 고통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